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인가 13회차 선제의 장국이 있구요 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있습니다 오이 있고 깍두기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 젓가락 어 하아 으음 흠 흠 음 키보드는 데캐슨 프로입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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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흠 흠 흠 으흠 흠 흐흠 아 나이스 굿 감사합니다 스포터가 있네요 흠 흠 흠 흠 흠흠 아 안추워 새벽에 아침인가 자고 일어났는데 춥더라고 근데 이 시간대에는 왜 안추운지 알아냈는데 흠 답은 투컴의 열기였어 그래가지고 안추웠나봐 음 구독 고맙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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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으흠 으흠 흠 흠 흠 흠 아직도 모르겠어 여러분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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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템 뜬다니에요? 따로 안할 것 같은데요? 일단 모르겠어 아... 아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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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이렇게 일부러 메뉴 써놨습니다. 음.. 물어봐가지고 아! 다음 꼭! 음.. 음.. 음악도 추가해야될텐데 언제가 돼요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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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소박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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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왔다왔죠. 에이맥은 5년차인데 에이맥은 혹은 desenvolv지 않더라구요 ~! ~! ~! ~! ~! ~! ~!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서 오십시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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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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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흐흐흐흐 흐흐흐흑 크흐흐흐흐 크흐흐흐흑 크흐흐흐흑 크흐흑 흐음 이번주 금요일되여 이불위드 보고타게 할 예정입니당 어? 이번 레이디는 마무리 지어야죠 모르겠어요 선지 만든건지 만든건 아닌거 같고 모르겠어 제가 한게 아닙니다 뭐야 먹었네 뺐는데 아니요 눈 장식 빼고는 다 샀어요 다크서클이 되게 심한거 같다 아주 저요 술 안먹은지 되게 오래됐죠 아 카이저 첫 장면에 그 사람이 의도한게 틀림없습니다 아니요 탈모아니에요 탈모같이 보이나? 숱 되게 많은데 숱 되게 많은데 그... 그... 아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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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렙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. 네번째 만렙이라고요. 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. 네번째 캐릭 만렙 찍고 있는 거는 뜻입니다. 네번째, 오랫동안 다가가야죠. 아 저는 91년생입니다. 이걸로 13회차 좀 13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